이렇! 김여환입니다. 도박으로 들어왔습니다. 사법연수원 졸업을 낳고 계셨다고? 그런데 여기서도 잡으셨다고. 성적이 얻어서. 잠깐만 들어왔다 나오는 게 다잉. 니란 위장 잠입 수사 불법 아닙니까? 니란 낮에 양보 입고 싸우는 법을 모르잖아. 어둠 속에서는 원래 다 이제 싸우는 거. 밖에서 흔들면 자연스레 눌려줄게. 저를 돕겠다는 말 아직 유효합니까? 필요한 게 뭔데요? 시나리오 작업 빨리 시작해야지. 딱 한 번만 성공하면 오늘밤 우리가 잡을 수 있어. 레이즈.